말연함 법여식을 알리는 타족을 백천 일본 고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부처님 오신날 법여식 카탈록 4페이지를 보십시오. 집회가를 다같이 반주에 맞추어 보내시겠습니다. 저의 사랑에 대한 전쟁이 오르지를 못하시오. 저의 사랑에 대한 전쟁이 오르지를 못하시오. 저의 사랑에 대한 전쟁이 오르지를 못하시오. 고소 신청한 것만으로 날 없는 주 생을 최고하라 보자 선수스러운 노래 반에 자 지금부터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삼보 하오입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일붕정법보전위원회 연항도량에서 지한존자님을 보교식증명법사로 모시고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 보교식을 공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사부대중이 지극정성으로 마련한 여섯 가지의 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육법공양 순서입니다. 육법공양을 드릴 보사님은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 됩니다. 여섯 가지라 하면 향공양, 등공양, 차공양, 과일공양, 꽃공양, 쌀공양으로 이를 이르러 육법공양이라 합니다. 첫 번째 향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원을 세워 삼보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은 우주법계를 고룩으로 번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여하는 이 공덕시방세계 불보살님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가 묻 없어지게 하옵소서. 불자여러분 다 같이 큰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바라오건대 부처님이시어 이 공양을 받으오소서. 두 번째로 등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생선을 도착하고 있습니다. 새장에서 다 같이 큰소리로 구입해 보겠습니다. 새장에서 다 같이 큰소리로 굽는 우주 새장에서 다 같이 큰소리로 구입해 보겠습니다. 밖은 등불 청청이 밝혀 대천색의 골고루 빛이 오니 밝은 지혜,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곳 저절로 얻게 하오소서. 불자 여러분 다같이 큰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바로옥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받으소서. 오직 바로옥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받으소서. 세 번째로 차공량을 올리겠습니다. 갑노다를 공량하니 사바의 찌들은 죄업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되게 하리다. 불자 여러분 다같이 큰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바로옥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받으소서. 오직 바로옥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받으소서. 네 번째로 꽃 공량을 올립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창기처럼 대천색에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의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불자 여러분 다같이 큰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바라옥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받으소서. 오직 바라옥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받으소서. 다섯 번째로 과일 공량을 올리겠습니다.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격의 모든 죄 쓰러지도록 불보산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불자 여러분 다같이 큰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바라옥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받으소서. 오직 바라옥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받으소서. 여섯 번째로 쌀공량을 올리겠습니다. 복밭을 가꾸셨듯이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으로 담아 마지 올리고 그 공덕 법계의 회양 하나이다. 불자 여러분 다같이 큰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바라옥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받으소서. 오직 바라옥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량을 받으소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법여식 봉행을 증명해 주실 증명법사 지안 큰스님께서 등단하십니다. 사부대중님들의 힘찬 박수로 지안 큰스님을 맞이하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시오. 박수 쳐주시오. itch김 소재 아 자세히 고춧가루 거룩한 충청이게 이리합니다 거룩한 가루심에 이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에게 이리합니다 다음은 독경 순서로 가다룩 7페이지 우리말 반야심경을 독성스님의 선창으로 다같이 독성하시겠습니다 반야파라밀다시 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파라밀다를 행할 때 오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구고 돈과 고통에서 끊기는 이라사리자여 세기봉과 다르지 않고 동이 셋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고 통이요 공이고 세기니 수상행실도 그러한 이라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야 나지도 말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일화글러무로 공가운데는 세기 없고 수상행실도 없으며 안이비 설신의도 없고 생성면조족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늘고 죽음도 늘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별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없는 이라 얻을 것이 없는가 달게 보살은 반야바람 일달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귀닫기 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달을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으로 은근이라 반야바람 일달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건강하지 한음을 멀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과 주를 방하리라 아제 아제파라 아제파라 바라 승나제 우지산하 왕제라 아제 아제파라 아제파라 승나제 우지산하 왕제라 아제파라 아제파라 승나제 우지산하 왕제라 왕제라 다음은 부처님께 올리는 헝공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연함 주지 원하수님은 국장님 전에 헌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본 해찬스님은 부처님 전에 헌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도회장 공덕화보살님은 꽃다발을 증명법사 지안큰세님께 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기 부처님의 목욕을 시켜드리는 관욕의식입니다. 증명법사 지안큰세님께서 관욕을 하시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법여식 후반에 개별적인 관욕식이 있겠습니다. 아기 부처님의 목욕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정수기가 있겠습니다. 마정수기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로써 부처나 보살이 제자에 대하여 미래의 증과를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정수리를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석가본이 부처님의 전생시절 즉 아직 부처가 되기 전에 과거 불인 연등불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 경전에 나옵니다. 오늘 마정수리를 받을 어린이 배준영 배준서는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세번절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앙수기 바랍니다. 대중앙 배준서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중앙 배준서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앞무릎, 고개무릎이라고 합니다. 절에서 여러분들을 아는 수계가 있잖아요. 오계, 십계라는 수계, 영계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은데 마정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정수리에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것 있잖아요. 세례 주는 것처럼 먼저 부처님이 하셨어요. 머리에 물을 이렇게 감노스로 얹어주고 해서 마정숙이, 너는 다음 생에 부처로 태어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머리 깎는 게 스님처럼 태어나라는 게 아니고 어질고 착한 부처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러니까 전생을 예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정숙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가 참 힘듭니다. 일반 수계는 5개, 3개 받으면 되고요. 마정숙이는 다음 생에, 이 생에서도 건강하고 착하게 잘 살고 다음 생에는 꼭 부처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저희가 서울에서 두 사람을 받고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저희도 이렇게 마정숙이 하면 호를 줍니다. 쉬운 얘기로 이게 다음 생에는 내가 너희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머리 깎은 스님처럼 그런 부처가 아니고 어질고 착하고 나라나 이웃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맹세 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받는 학생들은 여기 보면 지키는 게 있어. 다섯 가지. 이걸 수행해서 지키면 건강하고 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준영 누구예요? 모자 벗고. 대준영 두 분 내 해. 대준영?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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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도 적혀있고 또는 증명서도 적혀있는데 생생human 도 적혀있어요. 잡고 대답. 대답. 대 대답. 배준석 원래 너로 kunna 씁니다. 배준석은 다냐 당연 하고 하는 이름인데 다녀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얘기야. 최승혁 어지린 자 깨달을 각자 사람으로서 도리를 충분히 깨달은 인재가 되리라 하는 얘기고 대최지환 대최지환 대최지환이는 인오 어지린 자 깨달을 못자 이건 깨달을 때 내가 쓴 거 보면 깨친다는 얘기는 지혜를 뜻해 성급하지 마라는 얘기야 지금 행동이 급하고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내가 보는데 김건우 김건은 어지린 자 가지런한 자야 그러니까 가지런한다는 건 갖추고 정의도 쉬운 얘기도 정의도 잘하고 질석 어기지 않고 계단 올라가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차게로 가지 이래서 3 5 6 6 6 6 6 6 7단이 아니라는 얘기고 김건은 어지린 자 깨닫지게 떳떳한 용자 인용이다 김건은 어지린 자가 대충 아, 여기 있군요. 순서 없이 머리 약간씩 숙여라. 건강하고 척하고 부모나 어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속 많이 썩이지 말고 뚜껑은 썩이요. 돈을 이병철이 맞추면 벌지 못하도록 곧 의식주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정도는 벌고 건강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은 못하더라도 동메달을 딸 수 있으므로 건강하고 지킬 수 있지. 부모 속 많이 썩이지 말고 심부름 10개만 하고 아홉 개나 하고 건강하고 착하고 능력 발휘하고 사회 좋은 일 많이 하고 할 수 있지.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 알았습니다. 앞장 섭외하고 한 장이 어디 있다. 딱leri 앞장. 앞장 fascinating things to the world wildly dando trabajo. 역을 서서 조기에 가서 갖고. 이거 내가 너를 받아들이기인데 조기에 가가지고 쪼르르륙 서서. 여기 이렇게 가서 부처님 보고 저를 세 번씩 하고. 마정수기를 받으면 아무리 큰 죄를 쟤도 사막도에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마정수기를 할 수 있는 스님은 스님이 된 지가 50년이 넘는 스님이 되어야 해요. 호살들한테 숙여하는 것은 7년 넘으면 해요. 그런데 마정수기를 할 수 있는 스님은 스님 머릿갔든지 50년이 넘어야 해요. 다음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 법주이신 월하 주기사님의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회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우리 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봉축합니다. 오늘 법회를 증명해 주시는 지자 안자 근서님이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날 봉축법요식을 빛내주시는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요식을 위해 수고하신 연하움 신도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께 우리 곁에 오심을 일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 부처님 청정지 도란 마산 연하움에서 더불어 함께 합하여 불국정토 이루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상 모두가 어려운 때인데도 부처님 도랑 연하움을 찾으시면 본 도랑을 가꾸어 주신 불자님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하움은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품에 보람의 둥지요 연하움은 이상의 둥지이면 연하움은 서로 교감의 둥지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고루카신 부처님의 한량 없으신 복덕과 지혜의 무궁한 가피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신바람나게 수행증진하여 모두 성불합시다. 신바람나게 수행증진하여 부처님으로 오신 날 고보신 카탈로그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큰 스님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같이 반주에 맞추어 부르시겠습니다. 신바람나게 수행증진하여 신바람나게 수행증진하여 신바람나게 수행증진하여 사자의 호루사 사자국을 파소서 박동번 1üh pray. 신바람나게 수행증진하여 밥을 시원하옵소서 사정신심의 태중신강 연태오싹 황의 중세 사정신심의 태중신강 연태오싹 황의 중세 사정신심의 태중신강 연태오싹 황의 중세 연태오싹 황의 중세 사정신강 연태오싹 황의 중세 생일 축하 노래 알죠?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구성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이기도 하고 스승이 나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스님이 저희들 손상자인데 일본가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서 와가지고 오늘 부처님 전에 여기 올려서 케이크를 하나 올렸네요 작년에는 요 반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보고 작년에 저 봤던 분 손 내리고 오늘 처음 보는 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부처님 오신 날 잔치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할 수 있는 분 같이 새로 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이거 현미가 한 노래인데 활짝 잡힌 꽃처럼 웃어버리고 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마음먹기 달렸다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사는데 언젠가 한번은 멋지게 살겠지 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하늘 높이 내 마음을 날려버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만사 뜻대로 가 잘 됐던 분이에요 이 노래를 가사를 모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세상이 이런거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부처가 뭐 필요가 있고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안되니까 그 공백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만사 뜻대로 안 될 때는 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원망해 사회가 지랄 것 해가지고 내가 살기 힘들다 그 다음에 또 어떤거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정치하는 놈들이 개떡같이 하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다 이렇게 다 한번씩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세상에 나를 왜 놔놨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자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날 낳아준 엄마 아버지를 탓합니다 이거 다 안 탓고 제일 착하게 세상을 탓하는 놈은 엄마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했던 탓하는 중에 한번도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일 나중에 내가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이까지 하잖아요 이 얘기는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팔자는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 생일이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부모가 날 왜 이 모양이 이 꼴로 낳아놨는가 똑같은 얘기에요 왜? 부모가 그날 낳아놨으니까 팔자절 타령하는 게 나 타령하는 게 아니고 부모 타령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다 하라도 그 얘기하면 안 돼 자다 하라도 불자라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얼만큼 더 닦아야 이 업이 없어지겠느냐 나하고 같이 댕겼던 저 수기 엄마는 절에 댕기니까 한 2년 밖에 안 됐는데 집구석이 뭐가 잘 되는데 나는 절에 붙은 스님이 하라는 대로 방생도 쫓아 댕기고 토파할 때가 뚱뚱 찬 기가 수십 년 됐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그릇 씻다 보면 녹그릇을 씻다 보면 아무리 닦고도 닦고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기그릇은 물 한 번 너무 수록 잘 닦여요 플라스틱 그릇에 김치물 담고 놓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릇인데 내가 전생에 무엇을 담았느냐는 얘기에요 플라스틱 그릇에 그냥 내가 거기다가 그냥 백김치나 담그고 뭐 이러면 되는데 시뻘근 배추김치 담아놨다가 보면 뻘크게 물 들었잖아요 똑같은 건데 파란 거 담은 거 하고 뻘근 거 담은 거 틀리듯이 내가 전생에 내 몸에 무엇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씻고 씻고 닦고 해도 안 씻겨주고 안 닦아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그렇게 원망할 필요성이 없고 그럼 부처님이 오늘 오신 분은 어떤 거냐 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 와서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압에서 혈압이 높으면 처방전 주잖아요 약방에 가면 그 처방전대로 약 줘요 똑같아 부처님한테 와서 얘기하면 처방전 줘요 그게 바로 해인 사이는 팔만대전전 경전이에요 그럼 그 약방이 어디냐 부처님 도량이에요 약을 지어주는 약사 누구냐 거기 있는 스님이에요 이게 구색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구색이 똑같은 병원에 댕기는데 저 사람 혈압약 먹은 때 이 약 먹으면 혈압약도 여러 가지 잖아요 이 약 먹으면 나는 속이 맺을 건데 가서 선생님한테 하면 이 약 줘요 B라는 약을 어떤 사람은 혈압인데 A약이라고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B약이라고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B약이라고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B약이라고 먹어야 돼요 사람은 똑같아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한테 부처님이 주어지는 게 특정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복을 버리러 온 분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갑소 등 하나 달고 주관하면 뭔가는 잘 됩니다 뭔가는 근데 요구하는 뭔가가 잘못돼요 수박을 먹자면 뭘 해야 돼요 수박씨 뿌려야 되죠 참외를 먹자면 참외씨 뿌려야 되잖아요 수박씨 뿌려 놓고 참외 먹어야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나는 수박씨고 나는 참외씨고 나는 오일씨고 나는 볕씨고 나는 콩씨가 따로 다 있는 거예요 심는 시기도 틀리고 가꾸는 방법도 틀리고 거두는 수확 시기도 틀려요 그렇듯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달 한 시 똑같은 게 아닌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예부를 드리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주어지는 건 부처님이 알아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을 심어야 돼 침도 안 하고 달라고 그러면 침도 안 하고 달라고 그러면 침도 안 하고 챙겨가면 남이 가져갈 것을 내가 챙기는 도둑놈이 되거든요 그 전에 참깨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깨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 여기 참깨농사를 짓는 사람이 참깨를 지었어 그러니까 옆에 다른 친구가 아 그거 맛있다면 어떻게 먹으면 맛있나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먹는데 참깨를 프라이팬에 달달달달 볶아서 볶아서 먹으면 경제국수잖아요 그죠 굉장히 와 나도 내안부터 참깨를 나는 여지껏 볶지 않고 먹은 거에요 그이 되면 나도 참깨 심어야지 저 놈은 되게 어리석은 놈이다 그리고 저 사람도 참깨 심었어 참깨를 얻어먹은 놈이 이거를 참깨를 걷어가지고 달달 볶아먹는 김은 아예 볶아서 심으면 더 고소할 것 같으니까 달달달 볶아가다 갖다 심은 거에요 함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자아는 저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보고를 받으니 나도 그거 해야지 따라가는거지 남의 장애가 따라간다듯이 그죠 시장을 가는데 시장 가면서 살 거 메모해 가지고 가는 사람 잊어버릴까봐 메모 아니고 메모하는 사람 메모해 가지고 가는 사람 메모합니다 네 살림꾼입니다 저희도 나는 잊어버릴까봐 메모를 해 가지고 가는데 메모를 안 해 가지고 가면 있잖아요 메모를 하면 요거 샀지 하나 지우고 요거 샀지 샀지 다른데 눈 안 드는 거 바로 와요 그러면 뭐 시장 볼 거 한 몇 가지 있어서 사기도 하고 아이스 쇼핑 말이 아이스 쇼핑 눈만 좀 즐겁게 하고 온다 가서 이렇게 보면 눈에 불고 생각도 안 한 거 산다 다섯 개만 사야 되는데 카트에 보면 열 개가 넘어요 진작 살 거는 집에 가주면 어머 이거 안 사왔네 이거 다 있죠 경험에 그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기도 드리러 왔을 때 뭐 집구석이 뒤숭숭이 안 된다 우리 큰 아들이 요새 진급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기도를 좀 하고 가야 된다 그냥 와요 적지 않고 그냥 와서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 큰 아들 요새 진급 시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저를 하고 했잖아요 자기가 보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시집간 딸림이가 요새 뭐 딸만 낳고 아들 안 낳거든 아 우리 저 시집간 딸림이가 가 좀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큰 아들 때문에 왔는데 어흥하게 집구석에 있는 거 또 일어서나 보니까 요새 고3짜리 외선주가 생각이 나 또 가 얘기도 하고 이런 부처님이 내가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대체 나한테 뭘 부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메모를 하듯이 그쵸? 하나만 두 개만 요렇게 꼭 제일 지금 제일 시급한 거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꼭 시급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 여러분 누군데 집에 가서 뭘 물건을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웃 이웃 안명도 없었어 못을 막을라니까 망치도 없어 그 모르는 집 가가지고 뚝뚝 뜨려면 아이고 망치 있으면 좀 빌려 주실래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 줘요 이게 갖다 뚝뚝 해두고 이거 갖다 나갈 때 줘야지 갖다 잊어버려요 그냥 안고 한번 빌려오고는 안 갖다 줘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빌려가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또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뭐 평상시에서 떡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시장 갔다가 뭐 비싼 거 아냐 저 공어빵이라도 하나씩 갖다 주면 대화를 푸는 거지 어머 그전에 천 원을 주니까 봉옥빵 두 개를 주던데 요새는 가보니까 2,000원에 3개 밖에 요새 2,000원에 3개가 아니라 2개에 3,000원 갔대 나의 1,500원씩 봉옥빵이 언제 그렇게 올랐는지 몰라 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씩 사면 고구마 하나 하나하나 샀으면 반 개를 나눠서 옆에서도 주고 이렇게 갖다 가가지고 무엇은 부탁을 해 누구 엄마 너 돈이 있으면 한 10만 원 빌려줄래 어 바로 빌려줘요 그러니까 뭔가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솟아나는 짓이에요 보기에 걷어올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씨를 예를들어 많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회에서 뭘 하면 집구석에는 엉망이에요 아들이 벗어나면 양발도 안 빨고요 신랑이 벗어나면 왈사에서도 뒷천에 놔두고 그런 사람들 있다 여러분들 나 이거 다른 정도 욕 좀 했거든 여호와 증인 같은 것들 보고 있잖아 집에 한 번씩 다 왔죠 그런 것들 나는 아침 먹고 설거지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벌써 그 양반들은 화장 다 하고 다 가방끼고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보고 오지랖이 높다고 그랬지 바로 여러분들도 부처님한테 만든 게 그래서 그전엔 사십을 아홉 주부터 했는데 요새는 집에 일들 좀 하고 오라고 해서 열시 반 정도 해요 도시에서 그 편의상 그러니까 거기에 근기에 맞게끔 복도 신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받고 그러면 차근차근이 좋아요 한꺼번에 10개를 얘기하면 부처님 안 들어줘 뭘 들어줘야 자아가 원하는지 몰라 우선순위가 있어 그러면 하루 한 개씩 와서 열흘 댕기면 하루 한 개씩 다른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줘 내 열흘에 한 번은 올 수 없으니까 이왕 원지위에 니천주 뽑고 간다고 그러면 안 들어줘 그게 그게 하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견주지 말라는 거 미리 진작하지 말아 창깨 볶아서 심으면 안 되듯이 아 이러니까 쟤는 보니까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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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밖에 안 하는 듯 보기 오더라 그럼 나는 한 다섯 번 해야지 그럼 쟤보다 일찍 오지 안 오지 순서가 있지 그런 것처럼 남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오늘 복 짓는 일 하나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관욕대가 있어요 부처님 목욕하는 거에요 예? 작년에 4월 초코일날 여기 와 보고 깜짝 놀랬다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용과 용들이 다 나타나서 꽃비를 내리고 부처님이 손을 들고 사방팔방으로 걸으시면 천상창하유와 독준이라 얘기했던 분인데 올해 여기 멋진 부처님 저기 저 관욕도 목욕대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누가 시주하면은 그럼 1년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저 깨끗한 데서 목욕해요 저거 시주하실 뿐 스님 저 모살기 손 들었어요 누군지 알았죠 예 주지 스님하고 이야기하시고 나오시고 그거를 요렇게 지으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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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내가 쓴 부처다 저기 부처다 닮았은 힘이 있고 요거 요래 갖다가 요래 밑에서 아들 회수님 꽂아서 걸어놓으면 좋아요 보살기 이 보살님도 그렇고 우리 저기 용하사 부처님 복역 앞으로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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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자인데 제가 어제 썼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이 불자를 거짐 다 있는 분 있죠? 부처 불자. 문제는 저 부처님을 그냥 사다 놓으면 불기용품점에 가면 상세 그냥 있잖아요. 그럼 기도의 부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만을 하죠. 배 안에서 뭘 채워 놓아서 그죠? 그래서 그냥 불자가 쓰시는 것은 그냥 글씨예요. 불자라고. 그래서 이걸 쓴다를 여기 쓰면 몇 년 몇 월 몇 일? 2568년 4월 8일 오늘이에요. 이걸 오늘 8일 저만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글이 아니고 갖다 놓고 여기 향을 피워도 되고 초를 피워도 되고 아침 저녁 합정하면 업당에 와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님들이 불자를 써서 옆에 스님 저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옆에 날짜 써주십니다. 날짜 안 써주면 기도의 대상이 아니면 그냥 글씨고 날짜 안 써주면 법당에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여기가 있으면 저희가 이야기 한번 하나씩 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부살리. 부처님이 씌웠네. 아이고. 저도 중기를 한 50년 하도 장사 제대로 간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크고 많은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적은 종지도 하나 있고 큰 종지도 있어요. 어제 오다 다이소를 봤는데 어제 가면서 내가 다이소 얘기를 했는데 다이소가 일본에서 생겼다가 지금 한국 건 한국 거가 다 돼 있어요. 그 양반이 쫄라다 망해가지고 어디가 물건을 돈 주고 사서 팔 데가 없으니까 남이 부도나가지고 버리던 거 있잖아요. 그거 얻어다가 파니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막 천 원짜리도 있고 이천 원짜리도 있고 삼천 원짜리도 있어요. 얻어다가 밖에다 파니까 그래서 가게 하나 놓고 얻어다가 파니까 숫자가 여러 가지 있네요. 수십 개가 그러니까 거기다 가게표를 요건 천 원, 요건 천 오백 원, 요건 천 사백 원 붙이라고 보니까 이완원은 가게에도 혼자 못 붙이겠는 거야. 종업원을 둬야 되는 거야. 종업원을 더욱 서 그 가게표에 붙이는 점은 신경 써도 수익이 생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아이 무조건 천 원 해야 되겠다. 무조건. 하나 팔아서 일전이 남더라도 어떤 건 원가가 되더라도 원가가 원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천 원에 되니까 종업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생기는 물건 얻어다가 무조건 천 원에 파니까 이게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 우습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집에서 하나하나를 따줄 때 부부싸움 할 때도요 남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다 이길 수 있는 게 있겠다고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만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시끄러우니까. 워낙 처음부터 해 지금. 전번에 애들 우리 며느리 왔는데 시아버지가 그러면 대요서부터 시작을 해요. 욕이 원인인데. 아니면 요번에 노인잔치 하는데 뭐를 당신이 못했어요. 원인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대들어 놓고는 작년도에 뭔 얘기한 것부터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 잊어버리지도 않고 신혼여행 가서 잘못한 것까지 꼬지꼬지 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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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 꼬지하고 이거 남자들이 들기 싫으니까 그래 피해 져서 피해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하나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딱 놓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것만 파고 있으면 도망 못 가요. 무릎 찼고 다시 내가 안 그럴게.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 양구원 어른들 노인들 여기 뭐 다 노인들 집에 같이 가해서 지낼 분들인데 거기 가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뭐 설거지라도 좀 하고 화장실에도 청소를 좀 해주고 오면 시간 나는 대로 10분이 20분이고 요런 집중 조건을 하면 되는데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오지랖이 넓은 아줌마들 고살들 하락실장 어디 가보면 집중거리고 봉사한다는데 참결 안한 데가 없어. 근데 끝까지 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하는 척 하다가 저거로. 하는 척 하다가. 이거 바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척이 아니고 하나만 물고 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꼭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거 부처님한테 이야기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차에 거기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차에 와서 다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상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앉을 때는 내 마음을 허리치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사회 원망하지 말고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내 탓으로 하는 거 불교 얘기입니까. 불교에서 내 탓으로 했는데 요거 살랑 신부님들이 갖다 써가지고 우리도 안 써요. 그리고 나이가 든 스님들 우리처럼 나이가 든 스님들 그냥 장로님이라고 그랬었어요. 장로님. 이걸 교회에서 갖다가 장로로 써버려가지고 우리가 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천주교에서 쓰는 불교 용어가 반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차 아차라고 하는 거 있죠. 많이 하잖아요. 어머 깜짝이야. 아차도 지옥의 이름이고 깜짝도 지옥의 이름이에요. 점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불교의 이름이에요. 낮에 먹는 걸 찍어 먹는다고 조금씩 이렇게 제대로 챙겨서 찬고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생활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용어로 사용하는 게 불교 용어가 많습니다.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못 드리고 일어서서 불이 일어서서 이 돈 이 돈인데 너가 다 챙기지 말고 하나 하나 앞에 한 개씩 나눠드려라. 저희가 여러분한테 주는 게 여러분 자본심 가져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기본 통화예요. 1원은 쓰는데 밖에 통화하는 돈이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이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목사들이 불교용을 신탁해도 교회 목사들 저금통에 가면 이거 들었어요. 10원짜리 클림씨 근데 이게 무엇이냐 불교를 해요. 왜 여기 석가탑 있잖아요. 석가탑 이거를 지금 이거 1원을 쓰잖아요. 10원 10원을 쓴다 이거 만드는 비용이 정확히 20원이 들어가요. 여기로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이걸 만들면서 10원을 적절하게 봐요. 한국은행에서 근데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통화로 했어. 얘기가 20원이 들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종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믿잖아요. 헌법에 있어요.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종교를 자유롭게 먹는 게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있어요. 종교와 신앙엔 자유롭다는 거 이거 여기 원가가 20원이치 했어요. 기본 통화량이 20원치고 이 안에 다보탑 있잖아요. 다보탑 이게 석가탑 이게 불교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데 여기 있는 여기 다보탑이 불교 문화재 있잖아요. 대한민국 문화재 문화재 제20호예요. 우연히 일치잖아요. 일부러 교회 맞춘 건 아니고 헌법에 20조에 있고 이거 하나 만들던 데 20원이 들었고 이게 그림 안에 들어간 다보탑이 우리나라 국보 20호예요. 그래서 기본은 5만원짜리 주머니가 없어도 기본은 항상 내 지갑 속에 들었어야 돼. 이거 안 들었기 때문에 돈이 안 붙어. 여러분 가스불 톡 튀는 거 반짝 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가스불 붙이나 못 붙이잖아요. 그치? 개가 국을 끓일 수는 없어. 된장찌개 매운탕 못 끓여. 근데 톡 튀어지는 거 불을 일으켜주는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5만원짜리 있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이걸 그냥 저금통에 집어넣어. 이게 통화야. 기본통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갔던 지갑 속에 이 품값 안 들어. 넣고 당기면 부처님 모시고 당기는 거 되고 그죠? 기본을 가지고 있는 기본 돈 기본 이거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불씨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불씨예요. 연암의 불씨를 심어드린 거예요. 연암의 불씨.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는 악보 이게 여기 교가가 아니고 연하암 연하암 노래예요. 악보 다 다 해줄 거예요. 남진이의 인광재 노래 국방을 보시고 제가 선택합니다. 저 푸른 소원에 아름다운 절을 짓고 사랑하는 부처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사파리고 여름이면 백중이네 가을이면 추석되어 겨울이면 동기라네 십자가 높은 교회 의시되지만 세월따라 믿는 것도 제 맘이지만 연하암 작은 절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위에 아름다운 절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한 백년 살고 싶어 공교 노래가 다른 곡도 자기가 잘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닥 계산만 하면 돼요. 이거 계사 잘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노래방 가서 한 번 모일 때 할 때 꼭 가세요. 그러면 포교도 되고 노래방 노면 있어도 부처님 얘기 찾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활 공교라는 이런 거예요. 같이 노는 중에서 같이 저희가 댄스곡도 만드는 게 있어요. 찬불가로 여러분 큰소리 따라하세요. 부처님 사랑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부처님들 사랑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부부님들 사랑합니다. 부부님들 사랑합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를 할 때 이렇게 포옹을 하세요. 이게 자기 포옹입니다. 포옹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서 잠재들기 전에 날을 끊앉으세요. 토닥 토닥 뜨려. 그래서 순잠 순잠은 순자야 오늘 하나도 참 잘 지냈다. 고생 했다. 수고 했다. 내일 우리가 좋은 마음을 또 보자. 이러면 자기 유한이 됩니다. 죽기 5분 전에 정신 차리면 흙락 간다 그래요. 자기 5분 전 내 일을 좌우 한다 그래요. 잘 때 어마 야 속삭해 죽겠네 아 새끼들 저런데 아이고 잠이나 자야지 잠 안 하죠. 잠 에서 고민을 안고 이걸 잊어버리려고 잠을 다면 그 이튿날 아침 눈 뜨는 동시에 그 생각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잠들기 5분 전에 오늘 거 다 털어버려. 그게 터는 방법이 순자야 복자야 오늘 하루도 참 잘 지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자 순자야 잘자 저는 합니다. 지한선님 고생했어요. 내일 볼지 모를지 몰라도 내일도 하루 좋은 날 되겠다 꼭 해요. 그니까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하세요. 이제 시작 시작 하고 대중 여러분 자주 4월 초팔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는 좋겠어요. 그 안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내년 4월 초팔일 날 저희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도 변함없이 주름살 요만칫도 느리지 말고 내년 4월 초팔일은 있는 주름살도 좀 확 피어가지고 뭐 보톡스를 넣든지 다름이 있는데. 내일도 보고 1년 360일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희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우리의 발열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신도 총무 김동희 보살님의 바로 먼 만족이 있겠습니다. 신도 총무 김동희 보살님의 자리의 문을 열어 구원의 시상을 밝혀주소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 발언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만나 불법의 참떡을 믿고 삽다.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 사랑하고자 바른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바른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뜻대로 되게 하소서. 세계와 국가가 평화롭고 사회와 가정이 함옥하며 실선은 유지되고 중생의 지혜와 복적은 더욱 부족하여 자신은 유네의 악보를 받지 않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안전되고 남국 간에 반복하지 말고 사업하여 이르는 분마다 점토요. 하는 일마다 원만하여 모두가 자비롭고 일체의 상해를 벗어나 마음은 안온하고 신체는 강렬하며 정진심은 날로 더하고 불태심은 날로 줄어들어 세계와 중생을 위하여 더욱더 큰 일을 하게 하소서. 워낙 건대 부처님 사비 광명이 벗개에 충만하게 하소서. 더불어 모두 함께 성굴하게 하소서. 나무시아 분사 석방원 부처님 오신 날 대남 신도의 총무 김동희 성무 다음은 사주대종이 각자 간욕을 하는 순서입니다. 직전법성 스님의 목탁에 맞추어 석방원이 정근을 큰소리로 하시면서 애기 부처님께 목욕을 하시며 소원상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나와서 간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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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무척가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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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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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모니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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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드카모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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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앞에 강 같은 거 있으면서 이걸로 수세미 한 번만 더해야 해요 드나위ivi Ş rookie 일로 가는길에 paralyzed 물수제비 한번 떠야겠다 다 근데 일단 점심 비싼 떄일거라 무현 Ink 무현 전기 4홍 서원을 다같이 반주에 맞추어 부르시겠습니다 일으시고요. 성대를 사 그 우리야 혼물을 사 내로 오리야 굴돌을 다 이루고 있으리라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풍청님 항상 보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